자 시청자 분들 제가 초반 먹고 또 여기에 지금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칼을 빵을 칼로 썰어야 되기 때문에 칼질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이것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분들 아따 여러분들 맛나게 보이지요 아 맛있게 보여 자 커피를 또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피가 3잔 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근데 전번에 전번에 그 우리 고향 그 저거 우리 고향 그 동생 아들 장가본 있는데 그래서 했거든 백석화에서 했거든 아 예 했는데 거기 맨 그 거기 맨 그 호텔식으로 만드는 거 뭐 가진 수는 뭐 수도 없대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